자, 로마토털의 바바리아닌 메이저의 고트입니다. 사실 내가 12시쯤 시작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그... 뭐 좀 꼬였습니다. OBS가 갑자기 인식을 못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단축키를 못먹... 안먹... 그러니까 단축키를 이제... 못... 못인식하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가 잘 안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관리자 권한을 푸니까 이게 되더라구요? 이상한 일이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게 뭔데 이거? 저도 오늘도 2시간쯤 해보죠. 오늘 밤에는 방송이 없을 거예요. 약속이 없을 거예요. 그냥 다가가..? 그는 그가 두부가 하는 것일까요? 이거 어떤 van이? 기다려주시기! 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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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Ray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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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유닛! 아 예여!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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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얘들이 정의에 있거든요. 동이 동이 자, 이겼고요. 자, 이겼고요. 제 친구들은 끝에 10번을 칩니다. 오,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이 땅은 우리야! 지금 여기로 나가고요. 어? 자, 이겼고요. 쟤들은... 어, 알란... 알란... 아, 록솔라니 쪽으로 갑니다. 록솔라니 쪽으로 가고요. 얘들은 여기 두고... 록솔라니 쪽으로 갑니다. 아, 정말 반달족도 그렇고 이 새끼들도 그렇고... 예, 스트라다고스! 마, 록솔라니? 하... 골치 아프다. 진짜 골치 아프다. 안녕하세요. 꺼집 몇십니까? 난 적이 많아서 싫어. 새벽 1시예요, 그러면? 새벽 1시? 음... 거기는 지금... 토요일 날 새벽 1시... 아니지. 토요일이 아니지, 거기는. 지금 무슨 일이냐? 월요일 새벽 1시인가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뒤로 쭉 붙입니다. 화요일 새벽 1시입니까? 아... 신기해.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 다를까? 거기 여자들은 어때요? 저는 이제 교제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야? 얘들 안 온다? 네네네. 뭐나 다른 건 나도 알지? 근데 이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죠. 궁금해서요, 그냥. 분위기가 어떠나, 그런 거. 한국 여자가 제일 나아요. 흐흐흐흐흐흐. 정서적으로 편하다.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많이 느껴집니까?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많이 느껴집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쟤들 병력이 왜 저서 나오냐에요.. 음식이 안맞으니까.. 그런데 오래 살았잖아요.. 음식은 생활인데.. 그렇게 안맞으면 어떡해요.. 맥주! 주기위원회 자 이번 전투의 목적은 최대한 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궁병 무대를 보존하고 저영씨 안녕하세요 뭐 이걸 이기면 내가 졌는데 우리 전투의 목적은 모든 것들과의 역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투의 목적은 모든 것들과의 역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일단 한 번 공격해봐요. 옥쇠는 무슨 옥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옥쇠는 무슨 옥쇠야. 그런 뉴스야. 거기 자주 안 뜬다고요? 가십거리가 거기서 인기가 없는 주제가 아닐텐데. 그는 이 곳에서 인형을 공격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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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노츠! 투노츠! 적장을 주게 이제 니가 되지므 어떡하니... 다시 해보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는 양식 좋아합니다 양식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아 아 아 그 멸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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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매일 먹으면? 아니 아니 나는 매일 먹어도 좋아 나는 그 식품을 그렇게 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꽃밥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물론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로 식품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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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매치합시다. 단숨에 끝낼 수는 없을 수도 있죠. 1패를 병가지 상사라 그러기에는 너무 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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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길고긴 한 턴이 끝났습니다. 선 넘기죠. 그때시퍼는 왜 지랄임? 이들이 들어가도 45%밖에 안되는데 아, 네. 막힙니다. 요즘 날 방송시간이 길지 않은게 번역 때문에 그런건데 잘 안되네요. 그래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안되진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록솔란이로 가구요. 저희들은 코이드 하나 더 뽑아주고 방송시간이 줄었어요. 많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줄었어요. 요즘 내 하루에 두 번씩 한 두시... 하루에 두 번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예전보다 오히려 준거죠, 그게. 졸았지. 저 친구는 크데시폰으로 가고 얘들도 일단 크데시폰으로 가는데 크데시폰이 잘 버틸지 모르겠네? 하죠. 흐흐흐흐 미안하겠어요. 소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이 그렇다고요. 쟤드리드 다시 공격합니다. The enemy have brought up more reinforcements in a futile attempt to save themselves! Units, double time! Units, run! Units, run! Units, run! Units, double time! Unit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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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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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평가합니까? 뭘 평가하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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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나브 도망칠겁니다 자연기하고 자연기보다 역사쪽이 논문 쓰는게 좀 많이 더디죠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여긴 공기병이 얼마 없네 잠깐만 이게 지금 얘들이 남은게 이거밖에 없나 지금 얘만 잡으면 아마 내 생각에 사르마티아 친구들은 다 망할 것 같거든 제가 마지막 장군일 것 같아 아휴 병신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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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 죽으니까 사르마티아 망하죠 이벤트를 좀 바보같이 했는데 저 조져버립시다 스 susceptible 지금부터 often 기분이 인한 인스턩με이 미싱하지 전투기 자 왕자 왔죠 바로 퇴각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다 살고 얘들은 다 뒤지죠 자 사르마티아 멸망시켰구요 록솔라니하고 사르마티아를 내가 둘다 멸망시켰네 둘다 유모 픽서인데 둘다 유모 픽서인데 우선 운전 자, 붕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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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emy show the true virtue. 붕괴합니다. 자, 이겼구요. 저희 친구들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저 영상 끊죠.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